IT 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함은혜라고 합니다. 남편, 8살 아이, 그리고 저.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. 늘 새로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항상 새로워서 질리지 않는 집이요. 창밖 풍경이 아름다운 집이라 어느 공간에서도 창밖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집에서 즐기는 취미가 정말 많아요. 창가에 책상을 둔 곳도 많고 윈도우 시트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. 연필 수집과 최근에 빠진 과학 공부 무엇보다 느긋하게 풍경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필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내일은 또 다른 집이 될 거예요.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